입당 직후에 굉장히 발빠른 회동들을 가졌다고 합니다. 누구를 만났을지 함께 보시죠. 일단 약간 뭐 뭐랄까요. 보수 야당에서의 어떤 대부 느낌이 된 이젠. 갓파더 대부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조언 들었다. 50분간 만난다. 본격적인 만남인 거죠. 김병민 윤캠 대변인은 입당을 전격적으로 당긴 만큼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사한 것.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.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 중에 번개로 갑자기 만났다는 거죠. 90분간 만찬. 소주. 윤 전 총장을 도울 건가.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.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. 이거는 뭐 돕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정하 대변인. 입당 그거 빨리 하지 마라. 천천히 입당해라. 11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. 정격적으로 입당한 만큼 찾아뵙고 일단 양해와 지지를 구했다. 뭐 이런 행동으로 보이시죠?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선택이 옳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. 11월 가보지 않는 한에는.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외곽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했었잖아요.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늦게 입당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직감접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 윤석열 전 위원장이 일찍 조기에 입당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연히 만나서 향후 있는 정치적 선택이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누가 얘기하더라도 자타가 고민하는 보수 진영에 갓바더니까 그 양반과의 일정한 교감을 만들려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왜 입당하는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정치적을 입당한 걸까요? 그건 왜예요? 그건 추정인데 추정인데 이게 두 가지죠. 하나는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급해서 빨리 정치적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글쎄 모르겠어요. 이준석 대표는 지방 출장 중이었고 그마저 있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하고 같이 해서 화면을 같이 그다음에 국민들의 관심을 같이 받는 것보다 내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가서 국민의힘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내가 실질적인 당의 주인일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주려 했던 거 아닌가 뭔가 당을 접수하는 듯한 이미지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니까 그런데 딱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대표보다는 그래도 차기 주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.